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숨어있는 여러분의 꿈을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소금을 만들어볼게요 소금을 만들어볼게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호두로를 쟀습니다. 호두와 병원은 호칩이죠? 안쓰는걸 경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접하는 중간에 누러져서는 놓쳐져요. 이제 호두가 빵이던데도 마찬가지죠. 자, 동행하는 길이에요. 동행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동행한 공동. 동행하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카메라가. 그런데 너무 최대한 아몽이. 아, 동봉이. 에이, 오늘 요리 실력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친절하게 처음부터 다 끝까지 가르쳐주시고 재밌게 정말 잘한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입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기만 해도 심심했는데 최고의 교수님과 함께 수업해서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어서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은 어제 계산하는데요. 빵도 맛있고 제 1만원 수업도 해서 좋고 심지어 교수님도 너무 좋아서 재밌게 잘했을 거예요. 네, 또 기회를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캠프 온 친구들이 다 경험이 조금씩 있는 친구들이라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잘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근데 다행히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전화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굉장히 보람됩니다. 네, 서울중앙예술학교 호텔조리제과예술학부의 명현재입니다. 네, 오늘 캠프 3일 연속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 주방 조리실을 정말 가득 가득 메워줬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와준 친구들 정말 고맙고 캠프 열심히 즐겨줘서 고맙고 같이 맛있는 걸 해먹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같은 요기사로서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모습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앞으로 해서 좋은 거를 또 같이 더 많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